아 바쁘다 바빠 자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말이죠 반신욕 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대처법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내 몸 지금 릴렉스 하는 거잖아 근육 풀어주는 거 이완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물에 빠진 게 아니야 그냥 나는 계속 반신욕 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담궈! 담궈 그냥 숨 쉬어 나 잠수한다 나 잠수부다 나 해녀다 하면서 들어가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